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징글벨 징글벨 징글 all the way 루돌프 사슴 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반짝반짝 아 정말 캐롤만 불러도 가슴이 콩닥콩닥 설레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현유씨 크리스마스에 특별한 계획은 있나요? 당연하죠 네 이쪽이 아니라 아쉽게도 없어요 형은요? 아 저는요 네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진행하는 쇼막 주님과 함께 하면서 네 그냥 조용하게 보내려고요 아 저도 아쉽지만 그래야겠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?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그렇죠 네 그럼 이번에 준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? 자 우리는 배치기입니다 네 새롭게 변신한 배치기의 무대입니다 네 현관을 열면 예아